주님의 목표 우리가 다 그린 양이예요. 음메 음메 주님 등에 엎혀있는, 우리는 다 주님의 어깨 위에 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홀로인가요? 내가 홀로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100%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주의 성령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을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다 바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려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믿음 안에 살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가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리고 서로의 사랑 안에 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사랑 안에 그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면 여러분은 다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 그 고통과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고 힘들어합니다. 예 저 교황이 와서 평화 평화를 외쳤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평화가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우리의 이 전쟁의 그 근본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야고버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싸움의 근원이 어디서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타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때때로 저는 정말로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어떤 성품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저는 어떤 성품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예 저는 대때로 불친절한 성품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어떤 성질이 드러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 성내고 원망하고 그러는 어떤 성질들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성격이 드러나기를 사실은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갖자 평화를 갖자고 그런데 이런 평화가 다시 정작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 전쟁은 사실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그 참된 평화는 도대체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면 평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예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우리의 신명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명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필요합니까? 예 바로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실 때만이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이겨져야 할 일이 회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회계를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겨져야 할 일이 회계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는 회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의 신명 속에 고통과 아픔을 주던 사람들을 우리가 forgive, 용서하고 나면은 우리의 신명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를 계속하고 영구하고 할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Because when other people sin against you or hurt you, when you get severe blows from your circumstance, from your situation 때때로 우리의 형편을 내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You might feel helpless, shocked, anger, fearful, despair or humiliated or rejected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말이죠 정말 쇼크를 받아 보이고, 성질나 보이고 더 이상, 더 이상 했던 그,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로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한 종착력으로 가게 하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의심도 말 안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직업을 잃게 하고 돈을 잃게 하고 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파도가 되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종점으로 빨리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더 감사할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일으키는 그 파도 때문에 더 거룩한 곳으로 빨리 가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을 더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사실은 그게 억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은 죽눌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눌리는 것이 튀어오르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의 발등상 아래 짓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상품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erroㅂ을 다 한다면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이 사실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서로 강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한다면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대하면 결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27일째래 보면 내가 그 계획을 아노니 나의 그 계획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의 계획을 받을 수 있다면 너의 계획을 받을 수 있다면 너의 계획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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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있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이렇게 의감을 해오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뭘 축복해 주실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라 When doors are closing, you are going forward When people are standing on you When people are doing bad things to you You are going forward to your divine destiny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출렁거리고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점점 거룩한 항구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Because in Hebrews chapter 11 verse 1 It says faith is hoping, faith is holding on to what God believes, to what God knows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So it's following God's will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희망이에요 So when every, when your circumstance rattle you When people push you down It doesn't matter what happens to you When things go wrong 예, 때때로 사학자의 어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이 레슬링처럼 우리를 붙잡고 뒤틀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것이 의로하여금 더 거룩한 항구로 빨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And remember Psalms 46 verse 2 to 3 it says Therefore we will not fear 그러므로 10편, 46편, 2절로 3절에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고 예, 산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예,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무엇이 넘치므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고 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중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욕은요 욕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욕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욕기 42편 2절로 3절입니다 주께서는 무소 불렴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주님은 우리로부터 정말로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아니한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이래요? 이렇게 묻지 말고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워 night, 일에 비해 일이 일어나거나 저것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너에게 반박을 해야되고 말하셨으면 오, 오, 죽게 일어나게 하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으악 같이, 아악 이러지 말고 아니야 너는 숙소할 수 없죠 아, 나는 겁니까 제가 두려워하는게 저는 걱정할 수 없죠 이제 뭐야? 이제? 이제 다음은? 이제 어디가? 그럴 때 그렇게 같이 싸우지 말고 주님, 지금 제가 뭘 해야 돼요?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물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의를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escape 해주기를 바라요. 그 제거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길을 아노니, 내가 너의 계획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분을 향해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밀려오거든 어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파도가 오지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할 거예요. 자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의뢰하고 내 명출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응답해 주시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약속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같은 현대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절에 보면 19, 20,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길 하니라 제자들을 보고 그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길 하니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따라가면 그 다음 과정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에 돈 물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내라 우리는 즉시 우리의 염려와 고통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칠판에서 어떤 하나의 지식을 지혜를 또 배우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자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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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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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망시키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낭망시키고 그러면 돌아가서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 예수께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간격도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이게 점점점점 사람들 사이도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예수님하고는 멀리 있게 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예수님하고는 멀리 싸우게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들 사이로 가까워지고 사람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스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바로 그때 사랑이 부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상황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종점을 향하여 가는 더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한 종점에 빨리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뜻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뭘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오히려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 나는 내가 영향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나는 난 내가 영향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영향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다행히 내 주위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힐 때는 더 이상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가게 되면 우리는 그 거룩한 종점을 향하여 그분이 미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 종점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점점 파도를 몰아서 저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요 우리가 빨리 더 밀려서 우리의 종점 여기에 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발걸음 발걸음마다 어려운 걸음을 딛고 가더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종점을 향하여 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를 아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룩한 종점을 향하여 밀어주시는 그분 아래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이 사랑의 복을 깨뜨리고 맨날 내 자신이 뭘 해보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 많았던 과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이 법칙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마치게 되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향하여 점점점점 자라나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하여 위로 위로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예 마치 시소처럼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확 끌어안치, 가라 뭉개고 확 눌리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알고 보면 시소 저쪽이 덜렁덜렁 올라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눌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들어올리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위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쉽게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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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